자 37번 문장 삽입 문제 해설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는 now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동사에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현지형이라고 적으세요 근데 옆에다가 동사의 시제를 주목하라 시제 변화에 주목하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now는 흐름 전환의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포인트 있다 이거죠 그때 아래에 한번 쭉 지문을 보고 시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동사 시제가 과거형 전부다 지금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형 자 근데 이제 4번 부분부터 폴더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제가 현지형이죠 여기부터 시제가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now에서 흐름이 전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지형이 이 박스에서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바뀌는 그 부분 거기를 먼저 한번 주목해서 봐라 이거 완전히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꿀팁이고요 자 여기서 폴더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나열의 연결사죠 자 이렇게 나열의 연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다른 내용 어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포인트 있냐면 지시어가 나오죠 이런 종류의 데이터 분석이 더 이상 수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고서 이유를 설명하죠 왜 사람들인데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자 여기에 어떻게 적냐면 수동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수동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 설명 형태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설더 몰 나오고 여기 엔드에다가 별표 자 이렇게 엔드가 있을 때 엔드를 그리고 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 수동으로 정보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결과고 근데 여기가 원인이었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인데 결과 부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수동으로 분석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가 나오죠 그럼 이 앞에가 바로 수동으로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매뉴얼 애널리시스가 불가능한 이유 두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이유 두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열이 돼서 이 박스가 4번에 들어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앞을 한번 볼게요 4번 앞을 보면 자 주어에 주목을 해 봅시다 주어에 주목을 해 보면 저기 주어자리에 이 데이터 수집의 과정과 이론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주어자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소재가 완전 다른 게 느껴지나요 자 아래서는 수동 분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저기서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와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의 처리와 이론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처리 과정이 계속되어진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모델을 얻을 때까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모델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 수집과 이론 모델을 만드는 일이 계속된다 이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더군다나가 나왔고 이 아래에서는 수동 분석이 힘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 앞이랑 여기가 나열이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나열의 연결사가 앞뒤 논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나열에 대한 논리 균열에 해당하는 문제가 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해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고 첫 문장부터 보면 Almost all of science 대부분의 과학이 Feeling models to data 이 모델들을 데이터에다가 맞춘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어떤 모델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죠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주어에 나왔죠 여기 예시로 갈릴레오 그리고 맨들이 설계를 했었다 과거의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흐름을 타야 되죠 그러면 이 뒤에 예시에서도 어떤 설명이 나올 거냐 과학이 모델을 데이터에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made observations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collected data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 실험을 설계하고 관찰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을 extract는 추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론들을 devising, 고안함으로써 devise가 동사죠 뭔가를 만들어내다 고안하다 우리 기계장치 device는 여기 스펠링의 C입니다 즉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관찰했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이론들을 사용을 하죠 여기 지시어가 나왔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지시어 명사가 나오면 이게 앞에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론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모델들 이론들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만들어내다 creating 이런 말들 나오면 이 이론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첫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봐야 돼요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고요 if they didn't work 그게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revise는 수정하다죠 그래서 그 이론을 수정을 합니다 altered, 바꾼다 또는 modified 이런 단어들도 여기에 자주 등장을 하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설계하고 관찰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론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론을 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게 효력이 없으면 그럼 데이터 수집을 더한 다음에 이론을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시가 나오죠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이론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정에다가 별표 나중에 이 디스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디스프로세스 오브 A라고 나오면요 이 앞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다시요 디스프로세스 오브 A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는 A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바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 디스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연결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과정을 앞에서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언제까지 계속되냐 그들이 모델을 얻을 때까지 계속되죠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모델을 가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앞에 흐름이 어때요 네 흐름이 딱 떨어지죠 뭐 중간에 흐름이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가 나오면서 데이터의 양이 크면 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커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수동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게 갑자기 글의 이름이 확 바뀐 느낌을 느껴야 돼요 앞에서는 과학자들이 합당한 모델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지속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더군다나 나오면서 수동 분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상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우리는 이제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냐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 분석이 더 이상 수동으로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게 됐다 과거의 과학자들이 하던 이 과정 자체를 이제는 수동을 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필자가 나오를 써서 나오고 흐름이 전환된다고 했죠 글의 이름을 확 바꿔줬죠 그러면서 수동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유 1을 설명하게 돼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러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동으로 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첫 번째로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를 설명하기 때 이거예요 이 데이터 양이 너무 크니까 수동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동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 1, 2를 지금 나열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앞에가 문제점이 서술이 됐잖아요 수동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뒤에 해결책이 나와요 이 문제점 마이너스가 나온 다음에 더우스가 나오면 바로 해결책 혹시 나올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해결책이 나온다면 이 해결책은 뭘 고치죠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고치죠 그럼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너무 큰 게 문제였죠 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Growing interest Growing이 붙으면 점점 점점 커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Unincreasing interes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점점 어디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냐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죠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것들로부터 즉 학습으로 자 수동으로 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가 A면 해결책은 Not A 두 개가 일종의 대립관계를 지니게 되는데 수동이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이 Not 수동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제 정보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멘